코스닥이 코스피 이브리그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대표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기업들이 잇따라 코스닥을 떠나 코스피로 향하자 코스닥에 남을만한 일종의 당근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코스닥에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코스닥을 떠나는 기업들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뭡니까? 일단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연구원에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영역을 발주했는데요. 거래소가 지난 7월 이 연구 영역을 발주를 했고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연구회는 코스피로 떠나는 코스닥 기업을 붙잡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입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코스닥에 남는 대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대로 올해 두 개 기업이 코스피로 옮겼고 또 HLB와 에코프로 BM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포스코, DX 등 4개 기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더 큰 시장으로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만 대표 기업을 뺏기는 코스닥 입장에선 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코스닥처럼 벤처기업들로 구성된 자스닥이 최대 거래소인 도쿄증권거래소에 통합됐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올 연말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다만 업계 얘기를 종합하면 유동성과 시가총액 등 기업의 규모 순으로 기업분을 여러 개로 나눠서 상위 세그먼트에 속하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는 상장사가 거래소에 매년 내는 일종의 수수료인 연부과금을 깎아주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는 코스닥 우량 50개 상장사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형 우량 기업을 별도로 관리해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22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이전을 막는 데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나 코스피로 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업들마다 사정도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꼽히고 있습니까? 먼저 수급 차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만 200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수에 포함되면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성과 무관하게 이런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주가가 고평가될 것이란 부작용도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도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인지도나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코스피가 더 유리하다 보니까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매도를 견디다 못해 이를 피해서 코스닥을 떠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이 떠나면서 코스닥 시장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0% 넘게 감소했는데요. 코스닥 기업의 합계 시가총액 역시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10% 넘게 규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지수도 과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07년이나 지금이나 지수는 계속해서 70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장사 수가 2007년 천여 개에서 올해 1700여 개까지 두 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코스닥의 선도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10배나 벌어졌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이 상장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서 뉴욕 증시 시총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 지금의 나스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뉴욕 증권 거래소보다 값싼 상장 유지 수수료를 앞세워서 기술자면 나스닥이란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나는 건 그만큼 충분한 이득이 있기 때문일 텐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코스닥에 남아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만으로는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을 맡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데요. 코스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낮은 것은 믿을 수 없는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80%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 비중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 대학 경영학 교수는 외국인 비중이 낮은 것은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좀비 기업을 정리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후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 퇴출 등의 정리 작업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와 자본시장 연구원은 이전 상장 방지 방안과 함께 증시 퇴출 제도도 손볼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건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증건부 신재근 기자입니다. 증건부 신재근 기자입니다. 증건부 신재근 기자입니다.